몰스토어 다 오세요 몸 다 푸셨죠? 오늘은 백드롭하고 백클리어만 할거에요 지금 대부분이 백을 백드롭 해봐 자세 정확히 잡아봐봐 지금 낮게 저렇게 내려가 있죠? 대부분이 백싱 할 때 잡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내려버려요 낮게 바로 내려놓고 둘 셋으로 바로 올라가 들고 떨어지면 바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갈거에요 그렇지? 넘어가면은 바로 떨쳐놓고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가서 잡고 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잡고 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동작을 하나로 없이 하고 바로 들어갈거에요 다시 해봐 내려가면 안돼 더 들어와 팔꿈치를 들어줘봐 팔꿈치를 들어줘봐 이렇게 들어줘봐 들어와고요 드시라고요 거기서 들고 그대로 떨리는거 봐 그렇지? 저기서 칠 때 팔을 펼 수 있는 이 높이만 알면 돼요 높이만 이걸 넘어서버리면 안되고 잡고 펴주는 높이만 잡고 그냥 펴면 나가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어깨부터 가지 말고 딱 수돗만 시키면 돼 들어 뭐지 어깨 빼야지 이게 들면 안되지 그냥 들으라고 그냥 여기서 들으라고 고 나켓 자 둘 펴 하나 둘 펴 둘 셋 하나 둘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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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은 사람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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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해보고 어떻게 하면 바꿀까 잡아야 되니까 자 포부신에 들어가고 그렇지 천천히 볼 떨어지는 속도를 맞춰요 가 그렇지 그걸 천천히 볼 떨어지는 속도를 봐요 어? 볼 떨어지는 속도 봐 출발 그렇지 출발 이렇게 갔잖아 떨어지는 걸 보고 손가락으로 살짝 나켓을 살짝 밀어봐 자 밀어 더 밀어 그렇지 밀어 아니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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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되고 손가락만 자 손가락 가 그렇지 그걸로 가 그렇지 출발 또 또 어깨 갔어 나켓을 이렇게 밀어주라니까 이게 가잖아 이게 어? 나켓을 놔봐요 이렇게 놨다가 손가락으로만 밀어봐 오케이 지금처럼 오케이 자 밀어 그 높이를 봐야돼 높이 어디가 어디 다시 그렇지 기다려야돼 자 그 높이를 자 그 높이를 정확히 보고 자 다시 둘 셋 볼은 맞춰야지 볼은 맞춰야지 뭘 하지 둘 셋 어 다시 천천히 왜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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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요 너무 세게 때리려고 천천히 출발 천천히 올려봐 올려봐 여기서 힘 빼 힘 빼 내가 해줄게 허리 가서 이것만 힘 빼 이것만 쎄진 거 보고 있다가 하나 또 와 힘들죠 내가 해줄 때는 힘 주지 마 팔 펴지 마 펴지 마 펴지 마 펴지 마 이걸 펴지 말고 살짝 적은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만 가졌는데 펴지니까 이게 움직여 하나 이 정도 이 정도 높이 다시 다시 두 번 그걸 천천히 그걸 천천히 자 봐봐 여기서 하나 둘 근데 이걸 이리 가죠 수행할 수 있는 이 회전 반경을 보고 천천히 밀어야 돼 낮게 놨다가 하나 놓고 둘 천천히 떠도 돼 셋 그쵸? 팔 안 펴지잖아 다시 다섯 개 봐 둘 셋 볼은 맞춰야 된다고 볼은 먼저 맞춰봐야지 기다려 가 그치? 기다려 가 그치? 기다리고 가 손은 힘 빼고 가 좀 더 앞으로 밀어준다 가 너무 꽉 잡는데 낫게 확 잡아버리니까 자 밀어 그치? 더 좀 더 지금 네틱 걸렸잖아 그럼 힘을 좀 더 줘야 돼 그치? 가 그치? 더 가볍게 또 빨랐죠? 볼 스피드가 떨어지는 스피드를 맞춰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백 칠 때 대부분 여기 여기서 칠 거야 뒤에서 보고 이렇게 나갈 거라고 앞에서 보고 뒤로 나가야 돼 뒤로 뒤로 앞에서 보고 뒤로 나가야 돼 뒤로 뒤로 자 아셨죠? 자 들어가셔서 할 거예요 자 힘 빼고 힘 빼고 나켓을 꽉 잡지 말고 나켓을 꽉 잡지 말고 아니 잡지 말고 엄지를 올리려고 잡지 말고 놔봐 잡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것만 잡고 밀으려고 이렇게 하면 어깨 어깨 그러니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만 나켓 헤드만 넘겨준다 생각하고 나켓 헤드만 넘겨준다 생각하고 시작 둘 차지 오케이 더 가야 돼 떨어진 속도하고 나켓 네이버는 속도를 맞춰야 돼 더 잡지 말고 그렇지 봐 바라고 서라고 더 들어가야 돼 서 쭉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지 내려가 내려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려서 팔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그렇지 거기서 나켓을 밀어줘야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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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손가락 손가락으로 나켓을 놨다가 손가락 힘으로 밀어 오케이 더 그런 식으로 가볍게 손가락 힘으로 오케이 지금 좋아 그렇지 손가락 힘으로만 살짝 컨트롤 지금 빨리 깎여버리니까 내려가 버리잖아 나켓 헤드가 빨리 깎여버리니까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거 맞는 부위가 이 상태예요 역사 이런 식으로 맞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어깨 라인이라 생각해 이 라인 그렇지 거기서 치야지 그렇지 더 가볍게 그렇지 속도 맞춰 속도 그렇지 오케이 더 떠진 속도 봐봐 그 속도만 손가락으로 맞춰줘 봐 그렇지 어깨 나가지 말고 그렇지 손가락 낚이를 놨다가 떨어질 때 떨어진 속도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딱 맞춰주면 돼 그렇지 둘 천천히 하나 둘 손가락 움직여 그렇지 더 들어오고 더 들어와야 돼 더 들어와야 돼 오케이 더 라인 딱 밟고 기다려 기다려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 미리 출발하지 말고 떨어진 다음에 출발 떨어진 다음에 출발 더 더 더 가볍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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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가 기다리고 출발 더 가볍게 힘 빼고 손 더 출발 꼬물 이렇게 눌러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뜨면 밀려버리면 떠 나켓 헤드를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하고 눌러 그렇지 눌러 자 눌러주고 그걸 속도 봐야지 속도를 너무 빨리 빨리 눌러지잖아 눌러 더 자 이제 눌러 그렇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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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켓 헤드 눌러 손목에 힘 빼고 눌러 눌러주고 그렇지 눌러주고 더 좋아 더 더 가볍게 조금만 더 가볍게 더 힘 빼봐요 더 힘 빼고 나켓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자 천천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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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다려 출발 출발 아 또 어깨가 빨리 끌렸어 이제 나켓 헤드 더 헤드 너무 빨라요 좀 더 내려와도 돼 타점 좀 더 내려 내려놓고 기다렸다가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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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제 더 더 더 감사합니다.